여보세요? 네, 엄마, 접니다. 언제 한 번 안 내려오나? 안 그래도 오늘 내려가려고요. 차기가 막혔는데 뭐 한다고 데리고 내려온다겠어. 뭐 필요한 거 있잖아. 나도 말 좀 하십시오. 온다겠어 오면 되지.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? 자꾸 내려온다겠어. 왜 그런 똥을까? CCTV요. 엄마, 어디 있습니까? 누가 니한테 내 돌봐달라고 했노? 엄마랑 이제 혼자 일 나지도 못해요. 내가 개XX가 이래 해가지고 일 좀 더 나달라고. 엄마! 저... 요양보호사 신청하셨지? 누구? 쓰레기는 다 치웠나? 몸을 쓰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돌본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돈 받아간다고. 내 통장을 훔치갔다. 엄마, 저... 그 아침 오지 말라, 걔라. 엄마, 안녕하세요. 요즘 어르신들이 있는 집들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. 나는 말라고 해. 우리 요즘 어르신들 미친놔, 진짜. 하나, 나 갔다 갔다. 요양보험 신청했지? 뭐 부르면 그냥 무조건 모르는 것 같지? 와, 거짓말을 안 해. 집 주소는 하세요? 모르겠다.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. 별명도. 아이고, 야!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아들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지? 서울 아닙니까? 엄마는 내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. 힘해! 와, 내 죽을까 봐 겁나나? 씻는 게행 konnten 또 만족하니까요. 네. 엄마가 없나요. 내가 혼자 또는